감사합니다 자, 지금까지는요 와, 방청사 양잔을 좀 넣었고요 자, 지금부터는 앵코를 원하는 정말 여기서 우리 두 언니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굿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천출축제를 축하하러 먼 길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부를 수 있는 신나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, 날씨 진짜 쓸쓸하죠? 쓸쓸하죠? 자, 굳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, 우리 모두 어깨동무 너무 맛있다 그 옆에는 친구, 언니, 오빠, 가족과 함께 어깨동무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너무나 빨리 흘려가죠 우리 뭐 웃기는 일 있었어요? 머리에 뭐가 올라갔어요? 머리에 뭐가 올라갔어요? 자, 우리 어깨동무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를 모아서 우리 2017년 마무리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으쌰으쌰 응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, 여러분! 기를 모아서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이 시간에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네 준비됐나요? 약이에요 약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? 네 우리 다같이 기를 모아서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예 예 아 예 예 예 5개나 2개나 앙ㅋㅋ 아멘 911 너무 우리 꼬도 몸을 다 낼 생각사장 내 사랑만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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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아리 아리 동 아리 아리 동 아리다 이 노래는 불러나 주소 제뤐 내 오림을 타는 건이 right 겉에 우린 봇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와 지금은 무엇이 아닌가 생각의 챔피언 하얀 멋있는 너를 그리워진대 불타는 넌 뭔가 너만의 근처 널 보여참 내게도 이별을 향하니 너만을 사랑해 화가란 그 한마디 새건 널 놓지 않을 수 없는 내 곁에 돌아온다면 여러분! 난 너로 언니 사랑할거야 여러분 사랑해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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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!